비디오 게임은 청소년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비디오계, 이미 대부분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중 어느 것이 사실이고 잘못된 믿음인지를 식별하는 게 필수적이다. 5. 늘 날 존재하는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비디오 게임에도 그 용도가 있다. 그러나 나이, 재생시간, 비디오 게임이 다루는 테마, 사용자의 특성, 이 경우 청소년과 같은 많은 변수가 있다. 비디오 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일부 비디오 게임은 인지맥의 변수와 문제 해결 및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저명한 출처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이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한다. 북미의 미국 아동 청소년 정신의학회, American Academy of CH, Bu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는 다음을 강조한다. 비디오 게임 중독은 10대들, 특히 이들의 행동에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연구원들은 비디오 게임이 매우 정교하고 현실화하였다고 지적한다. 일부 게임은 인터넷상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인 및 알 수 없는 플레이어와 놀고 대화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가능한 위험에 대해 의식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부 게임에는 교육용 콘텐츠가 있다. 그러나 가장 인기 있는 게임들은 부정적인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은 인간과 동물에 대한 폭력을 조장한다. 또한 일부 부정적인 편견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편견적 또는 차별적 특성, 성폭력 및 고정관념을 특징으로 한다. 비디오 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 이러한 우려의 대부분은 청소년 위과도한 비디오 게임이 미치는 영향과 그들이 그 역할과 캐릭터에 몰입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비디오 게임을 하는 시간을 제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해로운 영향은 무엇일까? 모든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 이야기할 순 없지만 다음 사항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친구 및 가족들과의 친교 시간이 줄어든다. 학교 및 내자 활동을 위한 시 간이 충분치 않다. 운동량이 적고 좌식 생활 방식이 굳어져 비만 위험이 커진다. 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 및 교육기관은 비디오 게임에 더 나은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청소년은 위험한 영향을 줄이고 대신 이로운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비디오 게임을 선택하고 게임 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 보자. 또한 비디오 게임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작용을 감독하자. 또한 구체적으로 게임 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에너 라모스는 이 엑스플로링 여 마인드에서 플랫폼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비디오 게임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또한 스포츠 및 비스포츠 관련 게임, 무술을 하거나 중 싸움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싸우는 시뮬레이션이나 슈팅 게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폭력적인 게임들은 아마도 가장 악명 높은 게임일 수 있으며 비디오 게임에 대한 나쁜 평판을 안겨주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폭력적인 유형의 게임은 게임을 하는 어린이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커지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 아무리 비디오 게임은 이미 널리 퍼져있기 때문에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는 게 좋다. 대신 적절한 감독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이를 통해 부모는 청소년들에게 어릴 때부터 안전하게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청소년기와 비디오 게임 사이에는 항상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 없는 믿음을 근절해야 한다. 4. 실은 그렇지 않다.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비디오 게임도 괜찮을 수 있으며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이 점을 얻을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부모들, 교사 및 건강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이 들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